인구가 증가해야 됩니다. 인구구조가 앞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도시,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지역은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3, 4년 전부터 경기도로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유망하지 않는 지역인가? 인구가 감소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서울보다도 20년 정도 앞선 도시가 도쿄고 30년 정도 앞선 도시를 우리는 뉴욕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점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쿄와 뉴욕과 런던과 파리를 보면 서울의 미래를 어느 정도 방향성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선진국이 아니라는 점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좀 정리합니다.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천만이 곧 깨진다고 합니다. 감소하는 것은 맞으나, 맞으나, 그러나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매년 한 35, 6년이 빠져나가고 인천으로 4, 5만 명이 갑니다만 이 가는 사람들이 3, 40대이고 전세난 때문에 가는 소위 말하면 비자발적 이주입니다. 비자발적 이동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되고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의 학교를 옮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보다 더 좋은 직장, 서울보다 더 나은 교육시설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결론 내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소결론이. 그래서 10년 정도까지만 이렇게 끊어서 자산을 재분배하라,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라 우리 자산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10년 정도를 내다본다면 서울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산가치, 자산관리문에서는 단연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